네, 지금은 이제 수능특강 영어 9강이고요. 요거 지금 게이트웨이부터 나가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스페큘레이션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면 선사시대 예술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은 동사, rely on이죠. rely on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죠. rely on, count on, depend on 여러 가지 형태를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rely on, count on, depend on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얘가 heavily가 부사로서 얘를 꾸며주죠. 엄청나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draw 이렇게 되어있으면 비유를 이끌다 그러면 비유를 이끌어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 이끌어진 비유, 유사함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끌어진 거냐면 현대시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사회에서요. 즉,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선사시대의 예술, 미술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대시대에 있었던 수렵 채집인들의 사회에서 거기 그 사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비슷한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primitive societies 되어져 있구요. 원시시대의 search는 그러한 이라는 말이죠. 형용사로서 여기 뒤에 있는 societies를 꾸며준다 보시면 되겠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 사람의 책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얘는 뭐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보셔도 되겠구요. 아니면은 그냥 부사로 여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emphasize에 대한 목적어가 얘다 라고 말해도 되겠구요. 아니면 그냥 강조하는 것처럼 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그러한 원시시대의 사회라는 것은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view에다가 동그라미 치구요. 여기 s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죠. view a, s, b a를 b로 여기다 view 대신에 consta가 들어가도 되구요. think of가 들어가도 되구요. regard가 들어가도 되구요. tell a, s, b 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짐승 그리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영역을 무엇이라고 봤냐면 참가자, 참여자로 보는 거죠. 어디에? 언이 있으니까 뒤에 가장 중요한 건 명사에 집중을 하구요. 어떤 거냐면 하나의 통합된 그리고 살아있는 전체 안에서 속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전체, 하나의, 전체에 다 속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러한 경향성의 두 가지, dual 두 가지 표현은 얘가 주어구요. 얘가 동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인화가 되는 거죠. practice,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regard, as, b 동물을 사람이라고 여기는 모습, 관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의인화라고 할 수 있구요. 또 한 가지,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가 totemism이 있는 거죠. regard, as, b 가 있으니까 인간을 무엇이라고 여겨요? 동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관행이 있는 거죠. boss가 있어요. 앞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받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니까 접속사항인 관계들명사를 넣어주는 것이구요. 이것들 그 두 가지는 퍼졌죠.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퍼졌냐면 spread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pp 시제, 다 spread, spread, spread에요.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근데 그냥 현재 시제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진리니까 얘네는 여기도 현재 시제니까 그럼 얘네는 시각적인 예술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신화죠. 원시 문화에 대한 신화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된 거죠. 따라서 자연세계는 개념화되었어요. in terms of, 무엇과 관련되어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in terms of,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무엇의 관점에서 즉, 인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자연세계가 개념화된 거죠. 그러면 분사구문, constart, pp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구요. 앞에는 다 visual, occupation, 즉 시각적 집착, 생각 그것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각적 집착, 여기서 when 다음에 시각적 집착,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가 여겨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시제가, 현재 시제가 있습니까? is, constart, 에서 얘가 없어지고요. 얘가 빙으로 되어서 생략되어지고 분사구문이 된 거죠. 이러한 의미, 여기서 light는 빛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에서 고려되어지게 되면 그 원시인들이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해서 free occupation with니까 집착하는 거죠. 얘가 지금 주어, 얘가 지금 동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with가 전치사,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는 것이니까 ing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in habit이라는 것은 살다, 거주하다. 즉, 그들의 세계에 요 초기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에 대한 초기 인간들, 초기 원시인들의 이런 시각적인 집착이라는 것은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거죠. get, be 바꿔 쓸 수 있고요. 심오하게, profoundly는 부사로서 meaningful를 꾸며주고요. 아주 심오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렵 채집인들 사이에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어프로드 줄일 수 있고요. 동물이라는 것은 not only but이 빠져있고 also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물이라는 것은 먹기에 좋아요. 요놈의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it is not only good to eat animals 가 가주어 진주어인데 여기 있는 목적어가 이쪽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먹기 좋을 뿐 아니라 not only but also에서 but이 생략되어 버린 거죠. 걔네들 동물들은 뭐 하기도 편하냐면 생각하기도 좋습니다. think about 에 대한 목적어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t is also good 좋아요 to think about 생각하는 게 them them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animals 가 되겠죠. 그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상당히 좋은 거죠. 모처럼 이 사람이 레비 스트라우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observable 라는 것은 관찰하다 라고도 쓰이지만 말하다 듣다 관찰하다 그러니까 보다 또 한 가지 지키다 준수하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면 토테이미즘을 행하는 것에서 토테이미즘을 행할 때 그가 제안하듯이 여기는 괄호 주셔도 되겠죠. unlettered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일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글자가 없는 그래서 문맹의 인류는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어랑 목적어랑 같기 때문에 제기림 명사가 들어갔고요. 얘가 목적어일 그리고 그것의 위치 어디서 자연에서의 그 자신의 위치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해석위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선사시대의 예술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를 에서 비슷한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사람이 자기의 책 여기서 강조하듯이 그러한 초기의 사회라는 것은 인간과 짐승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의 영역을 통합된 살아있는 전체라는 하나의 집합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향의 두 가지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의인화죠. 즉 이것은 동물을 사람이라고 여기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토테미즘이고 토테미즘은 인간을 동물로 여기는 모습이 돼요. 이 두 가지는 시각적인 예술과 초기 원시인들의 시각적인 예술과 신화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자연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즉 여기서 하는 말은 초기 원시인들의 사회적인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났다? 의인화와 토테미즘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시각적인 예술과 시각적인 예술과 또 한 가지 신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고려를 해보면 시각적인 시각적으로 우리 초기의 원시인들이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에 대한 시각적인 집착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술업 채집인들 사이에서 동물이라는 것은 먹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각하기에도 좋은 것이었어요. 여기 레비 스트라우스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레비 스트라우스가 제안해 온 것처럼 토테미즘을 행할 때 글자가 없었던 인류들은 자기 자신에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시인들은 토테미즘하고 의인화가 있었고 그것을 시각적인 예술로 표현을 하고 신화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가지 동물이라는 것을 동물과의 관계 여러가지 식물과의 관계를 소셜 릴레이션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본다는 것이고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는 시각적인 예술로 표현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인 예술과 신화로서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다시 가서 보시면 중요한 것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동사, 스위치 문자로도 쓸 수 있고요. 드로운이라는 말 봐주시면 되겠죠. 헤블리라는 부분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view, ASP인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여겼냐면 통합되어진 살아있는 전체에서 다 참가자로 여기게 된 거죠. 이 각각의 것들은 동등하게 여기면서 사회적인 위치로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것, 원시인들이 대하는 것들로 동등한 것들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새 걸로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위치 중요하고요. 문장의 위치로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문장의 위치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데 한 가지가 듀얼이라는 말이 있죠. 두 가지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듀얼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의인화 또 한 가지가 토테미즘이라는 것이고요. regard ASP 이렇게 쓰인 것이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both of which 이 부분이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니까 위치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주제죠. 이렇게 쓰인 거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연적인 세계라는 것은 초기 원시인들이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표현이 된 것이다. 즉 이러한 얘네와 얘네가 말이죠. 그리고 얘는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때문에 inhabiting 이렇게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부사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문법적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글자가 없는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집착을 한 것이다. 시각적으로 집착을 해서 나타난 것들이 원시시대의 미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과 같으니까 제기리명사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곰곰이 생각한 것에 대한 표현이 이런 원시시대의 예술이 미술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표현들이 많고요. 여기서 Observe에 대한 이런 표현도 하나 봐주셔야 되는데 말하다 보다 관찰하다 라고 할 때는 Observation 이렇게 쓰인 거죠. 그리고 지키다 준수하다 라고 할 때는 명사형이 이렇게 쓰인 거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거는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 전체 선사시대의 사람들의 예술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전체적인 맹락 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화와 토테미즘이 나오게 되었다. 즉 이런 것은 여기 초기의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 즉 동식물들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생물과 무생물과의 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시각적으로 집착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는 글자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린 요거 요거 요 단어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 파악도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1번이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했습니다. 만번 실패했어요. 뭐 할 때까지요? 음 번개와 같이 해결책이 To the challenge of the 여기 정구죠. 배결정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Hit him 그한테 떠오를 때까지요. Strike 라고 해주셔도 되겠죠. 그에게 떠오를 때까지 만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요. Because of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오고요. 이것 때문에 그는 변형시켰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여기서 like는 전치사고요. 심표 심표니까 가로를 쳐주고요. 번개와 같은 번개뿔 같이 라고 보시면 되겠죠. 번개뿔처럼 해결책이 나타났다. 떠오를 때까지 만번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사 팍스 이 사람은 have no idea 몰랐습니다. don't know didn't know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보았냐면 동명사 주어져 저항하는 거죠. 그녀의 상황 그리고 위험적인 위험적인 수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 선택을 한 거죠. 또는 비링 맞는 거 그리고 또는 더 심지어는 이렇게 폭행에 이르기까지죠.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일으키게 되었어요. 촉진하게 진 거죠. 스파크는 촉진하다. cause 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겠죠. trigger 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어떠한 revolution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주격관계 대명사 역사를 바꾸는 거죠. 누구 모든 남성과 여성 regardless of 무엇과 상관없이 race는 인종이죠. 인종과 상관없이 여기서는 인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요. mother tell에서는 선택을 했어요. 주어 동사죠. 그녀의 위치를 떠나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무엇을 하면 하는 특권이 있는 권위 있는 계급이죠. 인도의 특권계층을 교육하는 그녀의 직업을 떠나고자 결정을 했어요. 인어덜트 소웨스트 투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 뭐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도의 특권층을 가르치는 그녀의 직업을 떠나려고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어 동사 생각을 했죠. 마더 테레사가 미쳤다구요. 그 당시에 마더 테레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전세계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해주겠네요. 이러한 결정이 동격의 대시구요. 이러한 결정이 would have on the world 어? 근데 여기서 보시면 동격의 대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hav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해부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여기 있는 impact impact effect effect 그 다음에 influence 이러한 명사 영향을 주다 라는 이런 명사들이 있으면 A on B A는 여기는 임팩트를 꾸며주고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B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결정이 전세계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알벌트 아인슈타인은 받았어요. 해결책을 받았죠. 전체사 전체사 투죠. 솔루션 나온 김에 다시 하시면 솔루션 이라는 것은 용액 이라고도 쓰이고요. 해결책 이라고도 쓰이게 되죠. 전체사 투예요. 전체사 투 그러면 그 이론 이론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게 되었어요. while while 이라는 것은 접속사죠. 접속사인데 뒤에 dreaming 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분사구문이고요. 여기서 알벌트 아인슈타인이 뭐 했을 때 dreamt 꿈을 꿨을 때죠. 여기 그리고 접속사 대시 들어가면 되겠고요. 대절이야 라는 꿈을 꾸고 있었을 때 라는 거고요. 얘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dreaming 이렇게 되고 접속사 대 그가 riding on a beam of the light 되어있으니까 beam of light 광선 광선을 타고 타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을 때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so가 문장 맨 앞에 있고요. 부사죠. 주어가 아니라 부사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얘가 주어죠. 얘를 어떻게 보시냐면 주어 말고 다른 게 문장 맨 앞에 있을 경우에 도치가 일어나게 되죠.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히 문장 맨 앞에 부정어 그 다음 only 그리고 이런 so so need 긍정 부정의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은 동사 주어로 의문문 어순 이랑 비슷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일반 동사일 때는 두가 앞으로 나가고 위을 같은 것이 있으면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가죠. 얘네는 받게 돼요. 너는 아마 마찬가지로 가지게 될 거예요. 너의 아하 순간을 가지게 될 거죠. 아주 멋진 아하 순간을 가지게 돼요. 얘를 꾸며주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또 꾸며주죠. 무엇을 통해서 어떤 노력도 없이요. 너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에디스는 번개와 같이 형광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에게 떠올릴 때까지 만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는 세상을 바꿨어요. 이러한 깨달음이 떠오르니까 떠오르고 나서 이런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게 된 거죠. 로사파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몰랐어요. 저항하는 거죠.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 불평등이죠. 인종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종에 대한 편견에 대한 부정의함 정의 인저스티스 부정의함 이라는 그녀의 상황에 저항하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리스킹 임프리즈먼트 수감되어지는 거 그리고 폭행을 당할 걸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뭘 하게 되었냐면 촉진하게 되었어요. 어떤 자극하게 된 거죠. 일으키게 되었어요.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죠. 얘가 주어 1 얘가 주어 2 그러면서 이것은 역사를 바꾸게 된 거죠.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들에 대한 역사를 바꾸게 된 거예요. 마루 테레사가 가난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인도의 특권층을 교육시키는 그녀의 직책을 떠나고자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미쳤구나. 라고요. 그때 마더 테레사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몰랐죠. 어떤 전세계적인 영향이냐면 그녀가 한 이러한 결정이 세계에 미치게 되는 세상에 가지게 될 전세계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알벌트 아인슈타인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 빛 광선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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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꿈을 꾸었을 때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런 아주 멋진 아하 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당신이 직접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요. 여기서의 전체적인 하름말은 요거죠. 아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에디슨 하고요. 로사 팍스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에디슨 이렇게 네 분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은 솔루션이라는 거 솔루션 다음에는 투 부정사가 들어간다 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힛이라는 단어 현재 과거 pp형이 다 똑같은 것이고요. have no idea 는 몰랐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choose to resist our condition 요거 봐주시고요. 위험을 무릅쓰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폭행당할 위험 그리고 더 심한 위험도 무릅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파크라는 단어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ven은 비교급 강조자 그리고 여기서 봐주셔야 될 것은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her position이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educating ing가 들어간 거를 봐주시면 되겠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care for 돌보다 더 플러스 현용사 더 플러스 현용사 이렇게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프리빌리스트 클래시스 권위 특권계급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뭐니해도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도치가 됐다. 그리고 도치하는 이 문장을 꾸며주기 위해서 요렇게 부사로 들어갔다 라는 거죠. 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기가 1번입니다. 자 이제 2번이고요. 2번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컨츄리 컨츄리 음악의 주요한 주제는 주어 동사죠. 얘는 일 자유 소외감이에요. 그리고 얘는 나타나죠.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죠. 얘는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대략적으로 6분의 1 모든 탑 22 순위권에서 6분의 1은 컨츄리 음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컨츄리 뮤직 그 자체는 상업적인 파생물이에요. 즉 전통음악에 그리고 남부의 이전에 전해내려지는 어떤 형태로? 구전의 형태로 이전에 전해내어진 남부의 전통음악 그리고 남부의 어 악기 음악 그 연주곡에 변형된 형태가 되는 거죠. 연주곡에 변형된 형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그 시작에서부터 컨츄리 뮤직은 절충적인 절충적인 혼합물이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영국의 발라드 옛날에 영국식 발라드를 포함하고요. 미국식 버전을 포함하게 돼요. 디즈니가 그 발라드 음악의 미국식 버전을 포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송가를 포함하게 되고요. 또는 예전에 거리를 떠돌면서 놀았던 음료시인의 노래들을 포함하게 되고요. 초기에 블루스 음악을 포함하게 되고요. 노래들 어떤 노래 많은 종류의 노래들을 포함하게 돼요. 어디에서 흡수가 된 거냐면 상업적인 음악 산업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상업적인 대중 음악 산업에서 흡수되어진 거죠. 흡수되어진 많은 종류의 어브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PP가 들어가는 거죠. 20세기에 걸쳐서 컨트리뮤직은 그로운 그로운 프롬이죠. 어디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냐면 그 지역 이라고 보시면 되죠. 토착적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진심어린 그 토착적 음악 그 지역의 음악 그리고 진심어린 음악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발전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즉 노동자 계급의 적체성을 표현하면서 그 지역의 음악 그리고 진심어린 음악으로 성장을 해서 상업적인 음악으로 발달되어졌어요.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 노동자 계급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이 되었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매력있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노동자 계급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매력있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whether or not A든지 B든지 이라는 거죠. 그것을 컨츄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리얼리 액셜리 실제적으로 노동자 계급이든 아니든지 간에 노동자 계급에게 매력있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요새와서는 그래서 컨츄리 뮤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로 치시고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상징이 되는 거냐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선언된 거죠. 누가요? 뉴 잉글랜드 뉴욕글랜드 즉 백인 교육받은 상위계급 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백인 순수 혈통에 교육받은 상위계급의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프리젠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regular 일반적인 normal 아주 일반적인 미국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트로트 같은 거 뭐 술은 어떤 거 좋아해요? 그럼 뭐 막걸리 소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그런 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컨츄리 음악은 얘가 지금 좋아하다 보니까 동사가 이해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스가 되겠고요. 언이 붙어져 있으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확실해요. 명백해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명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명백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단어랑 내용 파악이 전체적으로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가서 보도록 하죠. 컨츄리 뮤직의 주요한 주제는 노동 자유 소외로서 미국 노래 인기 순위에서 탑 20위 안에 대략적으로 6분의 1은 등장하고 있어요. 컨츄리 뮤직 자체는 남부의 악기 음악 연주곡과 전통 노래의 파생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컨츄리 뮤직은 얘가 주어고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에는 구전의 형태로 전달 사람들한테 물려지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시작에서부터 처음 시작에서부터 컨츄리 뮤직은 여러가지 절충된 혼합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식 발라드를 포함하고 그 영국식 발라드의 미국식 버전을 포함하게 되고 송가 그리고 음류 시인의 노래들 그리고 초기의 블루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적인 상업적인 대중음악 산업에서 흡수되어진 많은 음악의 형태까지도 포함되게 된 거죠. 20세기에 걸쳐서 그 컨츄리 뮤직은 그 지역의 지역의 색이 강한 음악 그리고 진심어린 음악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형태에서 상업적인 음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게 매력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악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컨츄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여도 되고요. 아니여도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상징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백인 순수 혈통의 교육받은 상위계급의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 컨츄리 음악을 선언해 버린 거죠. 즉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일반적인 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컨츄리 음악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분명해요. 아주 확실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우선 여기서요. 여기 어피어링 여기 있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대략적으로 6분의 1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자동사로서 피피형이 안 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츄리 뮤직은 상업적인 파생물이다 라고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분사구문 형태로 예전에는 전달되어졌어요. 구전의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표현 봐주시고요. 연결사 봐주시고요. 그리고 컨츄리 뮤직은 절충적인 혼합물입니다. 이런 형태 봐주시고요. 여기서 observed from 어디에서 흡수되어진 이라는 형태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음에 얘가 당하니까 피피 형태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컨츄리 뮤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든 아니든 노동자 계급이든 아니든 이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from into 이런 형태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ymbolic meaning is unmistakable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으로써 as the declared favorite music 이렇게 되어진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요. regular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regular American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이거 형태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어휘랑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appearing 그 다음에 carried on 문법적인 형태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produced 라는 문법적인 형태 잘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단어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휘는 regular American 이라는 말 그리고 unmistakable apparent obvious 이런 단어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만 해요. 바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는 동서로 쓰여서 생산성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is to 삶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정의하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put at the top of our list 우리의 리스트 가장 위에 두는 것 put에 대한 목조어가 what으로 빠져있는 거죠. 얘가 동사고요. 네 여기서 what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리스트 가장 위에다가 두는 것 그게 prioritize죠.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은 결정을 하게 되죠. 하우절 명사절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하우절은 명사설로 쓸 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죠. 그래서 목적어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얼마나 많이 가치를 두는지 라는 거죠. we get out of each and everyday 매일마다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얻어내는지 get out of get 에 대한 목적어가 much value 이렇게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죠. 진실은 접속사 다시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심표 대신에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은 most of us 여기 most of 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명사한테 동사를 일치시키죠. 우리는 대부분은 모른다는 거죠. be unconscious of be unconscious about 라고 되어져있고 about 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왔절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how we truly spent our time 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쓰는지 우리의 시간을 쓰는지 동사 쓰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prioritizing things 여러가지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말이죠. 여기에서 that 이 중요한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we say 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that that 이나 관계사들이 있을 경우에 주어 think know guess believe 처럼 화자의 관점이 들어가져 있으면 얘네가 가로 쳐서 삽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는 we say 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축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있죠. 선행사가 얘죠. 그러면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how부터 여기까지가 about에 대한 목적어 matter은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기 말하기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선순유를 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작으로 쓰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은 waste하고 spend가 있으면 뒤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요. 인 온 얘네는 생략 가능하고 명사 ing 목적격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의 여분의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불평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우리의 삶을 날려버리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scroll through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 SNS를 그냥 훑어봐요. 그리고 spend 보내죠. 시간을 talking on the phone 전화를 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make good news of 이용하다. 잘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을 traveling to and from 워크죠. to and from 왔다 갔다 하다. 일터로 갔다가 왔다가 이동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우리의 시간을 잘 이용하지도 않아요. 여기 don't make good news of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don't use well 이라고 써도 되죠. 여기까지요. 여기서는 use가 명사로 쓰인 것이고요. 우리는 하루에 그렇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요. In a day 하루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요. Yet 그러나 궁금해 하죠. Where all of our time went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하죠. 얘는 간접 의문문 이고요. 간접 의문 은 의문 사 주어 동사 마침표 명사 절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궁금해 합니다. once 일단 우리가 정직 무엇 에 대해서 how 명사절 what 명사절 우리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에 대해서 솔직한다면 once 가 일단 뭐 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what 뒤에 주어가 없고요. 선행사 없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taking back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take back 되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바쁨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산성과 똑같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리고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리스트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결정을 해주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매일매일 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를 결정하게 돼요.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즉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불평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말이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SNS를 훑어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터로 회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 안에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솔직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잘하면서 하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특히나 여기 있는 이게 주제문 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주제문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표현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얘네 둘은 확실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하우절 이랑 왓절 은 두개 다 명사절로 쓰인다. 하우절 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 왓절 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waste 하고 spend 가 있으면 돈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면 ing 가 들어간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what 하고 how 동시에 나온 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분사 구문으로 prioritizing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에서 요게 생략된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돈 really matter to us 이렇게 되는 거 얘가 지금 하나의 관점으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선행사가 things 니까 돈이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watching complaining 그리고 sleep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자 하루 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합니다. yet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봐주십시다. 그래서 간접음은 모든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내는지 에 대해서 솔직한 솔직한 다면 솔직히 한다면 이라는 말이죠. 일단 뭐 하면 그럼 우리는 우선순유를 정해서 시간에 대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 다른 거 없이 이거죠. prioritize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고요. What How 여기서는 What이랑 How 되는 것만 체크해 주셔도 돼요.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여기서는 그리고 매러가 중요하다 라고 쓰인 거 봐주면 되겠고 In a day 전치사 봐주시면 되고요. Yet 그러나 그리고 간접음은 문으로 쓰인 거 이것은 봐주시면 되고요. Once 는 접속서로 일단 뭐 하면 이라고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이고요. 4번 있는 거 가서 봅시다. 그 천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대성 천재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라틴어 이 단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즉 얘는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이 재능의 본질은 CASB가 수동태로 바뀐 거죠. 수동태로 바뀌어서 A B C S B 죠. A는 B 라고 여겨지게 돼요. 이러한 재능의 본질은 독찬적인 생산성이라고 여겨지게 되고요. 즉 이런 것들은 신표가 있는 계속적 용법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 있는 대담한 직관을 이용하게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창의성의 역역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또한 천재라고 불리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Not until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은 우선 이거죠. Not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더 샵 doesn't open until this 이번주 금요일날 되어서야 문을 엽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요거랑 요게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it is not until 다음에 뭐가 오면 되냐면 요게 오면 돼요. 금요일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물을 쓰여서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더 샵 opens 그러면 금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립니다. 즉 리네상스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때 강조라 얘네가 없어지면 문장 맨앞에 부정이 있게 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되죠? 도치가 되죠. 도치가 될 때 의문문하고 비슷하게 쓰인다는 거 아시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와서 이렇게 되었냐면 천재성 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j를 얘를 여기는 이더스랑 됐을 지우게 되면 not until 러레상스 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 문장 얘가 지금 과거니까 did people begin 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발명 창의성의 주요한 중요한 중요성 이라는 것은 대절 이하죠. 이른바 천재들은 발달시킬 수 있어요. 생각들을요. 어떤 생각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주어에 부정이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하죠. 헬스 헤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전에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가진 적이 없었던 생각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칸트의 말로 하면 칸트의 말로 하면 이스 다음에 엔드가 있고 that 1 that 2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죠. 주어가 있는 bpb 수동태 문장은 완전한 것이죠. as l을 넣어주셔도 되는 것이고요. 무엇으로서 여겨지냐면 완전히 반대 더 베리 바로 그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모방의 정신 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칸트는 분명히 주장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대절 천재라고요. 천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디케이트 말할 수 없어요. 인디케이트에 대한 목적어가 하우절로 들어가져 있는 거죠. bring about 일으키다 즉 천재들은 천재성이 그 천재성의 산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하우절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사일 주게 되죠. 규칙을 자연에 즉 본성적이라고 규칙을 말하게 돼요. 그 규칙을 자연에 맡겨요. 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where an author 어떤 작가가 o a to b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작가가 어떤 책을 만들어냈죠. 그의 재능 으로 돌리는 바로 그 부분에서 그는 does not himself 강조죠. 얘는 정말로 강조의 제기될 명사는 정말로 라고 하고요. 얘가 없어도 문장은 완전하죠. 얘는 정말로 몰라요. 하우절 명사절이죠. 어떻게 그가 그 생각을 그 생각을 conceive 생각하다 펌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죠. 여기 마찬가지로 so nor neither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보사 어가 앞에 있을 경우에는 도치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자 so 가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즉 앞에 지금 앞에 지금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 발명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재미삼아 다시 만들 수도 없어요. 또는 방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전달할 수도 없다는 거죠. 후에 걸려서 얘가 일 그리고 전달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요? in search percept 되어져 있죠. search는 형용사고요. 뒤에 복습명사도 와도 되는 거죠. 그러한 교훈 그러한 지침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지침을 가지게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전달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as는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똑같은 것을 전달할 수도 없어요. 어떤 거냐면 그들을 어떤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거죠. put 놓다 두다 lay place a 전치사 b a를 전치사 해야하게 b 에게 두다 어떤 위치에 둘 수도 없죠. 뭐하기 위해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도록 똑같은 상태에 둘 수도 없어요. 둘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것 그러한 생각에 둘 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as의 선행사는 예 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즉 그러한 지침이나 생각에 다른 사람을 뭐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있어야지 똑같이 만들도록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도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천재성 이라는 단어는 고대 라틴어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것은 자연적인 타고난 천성을 타고난 재능 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재능이 이러한 재능의 본질 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생산성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런 것은 창의성의 새로운 영역에 도달 도달하기 위한 자신감 있는 대범한 직관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범함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천재라고 여겨지게 돼요. 리나상스 시기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이런 예술적인 창의적인 잠재력 힘 또는 이러한 영적인 원천을 천재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의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이른바 천재들은 어떤 누구도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생각들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인마 누에 칸트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러한 천재들은 must be considered 이러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방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칸트는 분명히 말했어요. 천재들은 천재성이 천재들이 천재들이 만든 것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야기하고 만들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것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작가가 그의 천재성으로 자신이 글을 쓴 것을 돌린다면 바로 거기에는 바로 거기에서 그는 정말로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몰라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가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재미삼아 똑같은 것을 만들 수도 없고요. 방법적으로 또한 방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전달할 수도 없게 돼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똑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전달할 수도 없게 돼요. 그러한 똑같은 지침이나 교훈을 가지게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똑같은 것을 만들도록 전달할 수도 없게 돼요. 이러한 지침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비슷한 것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끔 의사를 전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천재성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천재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달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전달될 수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서요. 이거를 지금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Can be traced back to 이 표현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요거 쓰인 거 하나 봐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 봅시다. Employee는 이용하다. 그래서 Confident Intuition To access To new areas Of creativity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은 새로운 창의성의 영역에 접근하는 대범한 자신감 있는 접근이 됩니다. 직관이 됩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다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접속사 That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표현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고요. 그리고 여기서 In the words of Kant 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Establish는 확고히 말하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천재성의 특징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시는데 여기서 Scientifically 그 다음에 How 명사절 이렇게 쓰인 거 봐주시고요. 연결사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기될 명사는 강조로 들어갔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e does not himself 몰라요. 그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만드도록 할 수도 없다 라는 이 표현 다 봐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수동태 표현된 거는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자주 내는 표현이니까 봐주셔야 되겠고요. Not until 구문은 이거 자체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자체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의 말로 라고 할 때 저렇게 쓰이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How are scientifically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Give the rule as nature 이 표현 봐주시고 연결사 봐주시고요. How are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니다 똑같은 것을 재미 삼아 만들 수도 없고요. 방법론적으로 뭐 할 수도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Search 들어간 거 In Search Precept 저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as가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인 것까지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말이 어렵고요. 어렵고요. 해석이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